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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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들어오고 처음 세명 강의하시는 거라고요? 그쵸? 네 그렇죠 저도 코로나 있고 나서 이제 영국대학에서 한국을 옮겼는데 대명강이란 걸 처음 해봐요 저도 꽤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는 거라서 무척이나 이렇게 반갑고 또 이게 또 부산대 치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 소개를 슬라이드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치대 들어오신 분들은 다 치과 의사 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쵸? 저는 의과대학 들어올 때 의사 되려고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딱 이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사가 딱 됐을 때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왔던 게 그때는 지금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철학자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강신익 교수님께서 아마 수업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되고 싶었던 꿈이 이제 철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고 근데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철학과 차가 되고 싶으면 철학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철학이라는 게 우리 삶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의학이나 아니면 뭐 생물학이나 이런 걸 공부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세상이 그 다른 그 일반 사람들 의학이나 이쪽 부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술방에서 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몸을 보면 우리 몸은 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밖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방에서 수술만 해봐도 몸이 이렇게 열리니까 몸이 이게 피부로 경계 지어진 게 사실 몸의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신경생물학 쪽에 공부를 하셨지만 이제 철학에서도 인식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인식을 하는가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계속 생각했다기 보다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크루가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들어왔을 때 이제 의사가 된다기 보다 이제 6년 동안 한쪽으로는 의학 공부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철학 공부해서 열심히 철학자가 돼야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람일이 이게 계획대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열심히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쪽 이 사람은 니체고 이 사람은 푸코고 이 사람은 들레즈인데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진로가 굉장히 달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 의대나 치대 졸업하면 군대 가야되잖아요 그 그렇죠 군대 가야되죠 군대 가야되는데 군인관으로 가기도 하고 공중보건의로 가기도 하잖아요 공중보건의 알죠 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철학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공부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기왕 공중보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로서 뭔가 의대 졸업장 있고 의사 면허를 땄는데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미있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울을 가까운 데서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공중보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열심히 의사국가고시를 치고 의사국가고시를 아주 열심히 치진 않았어요 그냥 어느정도 치고 우리 때는 공중보건의를 들어갈 때 배치고사 같은 걸 쳤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서로서로 좋은 데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해서 정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공중보건의 TO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노숙자진료소가 한 군데 있었고요 제가 가려고 했던 게 또 화성외국인보호소라고 불법 체류자들이 이주자들이 이제 쫓겨나서 갔을 출고 가기 직전에 머물게 되는 곳 그런 곳이 있었고 그때 이제 국제보건의료제단 국제보건의료제단이라고 한국에서 의사들을 해외로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를 했던 데가 이제 통일부에 하나원이라고 하나원 들어봤어요? 들어봤네? 들어봤죠 네 그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의료 몸 아픈데 치료받고 또 어 다른 교육받고 뭐 정착 교육 같은 걸 받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 개념들이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몸으로 치면 이제 어 그때 저랑 치과의사 선생님이랑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어디를 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경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해서 병원이 하나 있었고 거기 병원에 공중고건의사 티오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이 가는 데가 탈북자 있는 데여 가지고 탈북자 있는 데가 그 타나운이란 곳은 서울 근처에 안성이란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 서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원래 하던 공부 인문학 쪽에 철학 쪽에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대 졸업했으니까 철학적으로 석박사를 가서 이제 철학자가 돼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원이란 곳에서 제 삶의 진로가 좀 이렇게 바뀌어 버렸던 거에요 왜냐면 그 그때만 해도 탈북자 관련해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 탈북자들을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가졌던 경험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에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목격자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뭐지 그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길가에 한밤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보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시대 본과 가고 어느 정도 바이탈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면 만약에 응급조치 같은 것도 취할 거고 그걸 하는 게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치대 의대에 들어와서 경험이 있었으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도움이 줄 사람이 없을 때는 그걸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자들을 만났던 게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하고자 했던 것은 어 뭐 아예 이제 순선 철학 쪽이었지만 근데 이 부분들이 진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일단 하나운한에서는 저는 그 주로 임상적인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환계 질환들 뭐 당뇨나 뭐 이런 질환들 혹은 어 그런 감염성 질환들과 이제 비감염성 질환들을 같이 다루다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던 게 이분들이 난민들이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트라우마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운이랑 곳 안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내가 아 우울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서 오는 사람들 보다는 이제 밤에 자다가 이제 계속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계속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주로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면 심리사들이나 심리학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의사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계속 상담하고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졌는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때 제가 들었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보니까 그 하나원이라는 곳 안에서 내가 진료 받고 그 하나원 정착에서 밥도 잘 먹고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데 과연 그럼 이분들이 아프게 된 원인들이 한국에 있을까 한국에 지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플까 어제 먹은 뭐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아니면 결핵이 있었으면 여기 와서 결핵이 가면 됐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면 알겠지만 건강이 나빠진 원인이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아플까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젊은 의사였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아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픈 원인들이 결국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아팠다는 것보다 이제 이분들이 이 지도에서처럼 탈북 루트가 북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건강의 결정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이제 북한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트를 이제 이 루트는 이 루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탈북자 루트들은 이게 탈출 루트들은 대충 아시죠? 모르시나요?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아실 건데 이제 조금 어 설명을 드리면 그 왜 아플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저도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상황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북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1990년도에 90년대 중반에 이제 고난행군이라고 들어봤죠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공부 잘했으니까 뭐 알 것 같고 그 식량 위기가 대량으로 이제 북한 국경 쪽에 여기 국경 쪽이 북쪽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량 식량 위기가 발생했던 거는 뭐 그때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이제 북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 데다가 이제 자연재해까지 겹치니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모자랐을 때 보통은 전 나라가 똑같이 식량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문제가 어디가 심했었냐면 평양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심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먼 지역이면 먼 지역일수록 평양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치적으로 이게 중요한 그룹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먼 지역부터 문제가 되고 평양에서 먼 지역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대량으로 사람들이 기아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약 한 5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요 그거는 Inter-Sensor Analysis라고 해서 그 전에 인구 통계한 거랑 그 이후에 인구 통계한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사망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예측을 한 건데 아직 정확하게 몰라 근데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지역 크기가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정도 되는 경상도 정도 되는 지방에서 50에서 80만 명이 죽은 거면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아니면 내 형제들 내 부모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가족 중에서 누가 죽거나 아니면 식량이 없어서 누군가 죽을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도 무너지고 교육 시스템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식량 구하러 다녀야지 그리고 의사들, 치과 의사들이 클리닉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식량 구하러 다녀야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다녔었냐면 이 사회 시스템이 거의 다 무너진 이 지역에서 이제 연변 쪽 북한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가까운 중국에서 북한 쪽이랑 가까운 지방으로 이제 식량 구하러 다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식량 구하러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왔다가 식량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런 우리 서큘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순환 이주 형태를 띄웠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국경에 밀입국 브로커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밀입국 브로코가 있어서 국경을 넘는데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만원, 십만원, 백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국경을 넘겨주는 데 대한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북한 국경 지역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팔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결국에 중국 안에 인신매매된 여성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탈출을 해서 몽고 쪽으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탈출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 여행의 끝에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사람들이 그럼 한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왜 안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안 좋을까 생각하면서 치료를 했죠 처음에는 근데 아무래도 공부한 게 철학 쪽이나 사회학 쪽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아픈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런 아픈 원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아픈 우리가 의사하면 아팠을 때 증상이나 아팠은 당시에 어떤 문제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게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로 나갔던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곳을 통해서 북한 국경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랑 같이 이제 북한 국경 쪽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인신매매 됐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탈북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긴 아이들의 의료지원들을 하면서 이제 북한 안으로 식량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다른 한 번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일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게 됐었죠 그 연구를 같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국경 없는 사회 말고 뭐 IOM 이라는 국제기구 국제 이주기구들이나 아니면 유엔 난민기구들이랑 일을 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 경험들은 이제 철학 쪽이라는 어떤 순수 학문에서 좀 멀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나라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북한 국경 쪽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북한 국경 쪽에서 탈북자들을 삶 이전에 이제 북한 안에서의 삶이 사람들한테 취약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약한 지역 그 에 대한 특히 이제 북한 안에 이제 건강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시작을 했었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다가 지금은 북한 뿐만이 아니고 어 연구한 나라들이 꽤 넓어졌어요 이랬던 나라들 연구했던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 나라나 아니면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센트라아프리카 리퍼블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그 일해왔던 게 이제 어 일해왔던 지역은 주로 어 분쟁지역들 아니면 위기가 있는 지역들 아니면 다른 자연 재난이 발생했던 거나 아니면 큰 어 질환들이 문제가 됐던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제 전공이 뭐라고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강의 주제처럼 인도주의의학 이 제 전공이에요 단어 처음 들어갔죠 한국에 없는 단어고 아 없는 학문이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글로벌 헬스가 제 전공이에요 글로벌 헬스 글로벌 헬스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뭔지 그 감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결국에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강 문제는 뭐 의사들은 어 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 밖에 있는 사람 아픈 것도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아픈 건 똑같지 내 클리닉으로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아니면 그 뭐 이란에서 온 사람이건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건 내 클리닉 안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뭐 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헬스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 건데 결국 국경 없는 의료 헬스 그 건강 문제를 다룰 때 국경 없이 다뤄야 된다는 저는 프랙티스가 제가 하는 프랙티스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조금 한쪽으로는 다양하게 했어요 일은 의사면서 현장에서 일했던 히모니테리안 인도주의 활동가였으면서 인권 관련해서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료 시스템이나 정책들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카이스트에서 AI 헬스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AI 헬스는 연구를 하게 된 건 또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AI 헬스는 왜 연구하냐고 하는데 저한테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AI 헬스가 AI 인공지능이 대신 진단해 주고 대신 뭔가 치료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는 거는 한국에서 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진료를 한참 할 때쯤이면 AI 헬스가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들이 우리 치과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는 거를 AI가 얼마나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대체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여기서 트레이닝 받으면 다 하실 거니까 근데 AI가 필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선진국보다는 의사들이 없는 지역 치과 의사들이 없는 지역에는 결국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I 아니면 지금 머신러닝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IT 툴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나라들은 북한을 제가 하는 일에 현재 한 51%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49%를 아까 봤던 이제 우크라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다양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제가 했던 쭉 여행이죠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때 지금 예과 1학년 이제 예과 1학년에 들어와서 이때 철학이랑 의학을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거 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런 여행을 거치고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이랑 아니면 다른 인도적 이슈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일관적인 길인데 그 전형적으로 임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에 왜 둘쭉날쭉 이상한 거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지금 진로를 정하기 너무 일러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고등학교에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되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어서 그게 이제 의대나 치대나 의대들에 비해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더 재미있는 미래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제가 그때 의대를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길이 하나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대 들어왔으니까 치과의사가 되는 거 그리고 치과의사가 임상 현장에 내 개인 클리닉이건 아니면 로컬이 있는 다른 그룹 클리닉이건 아니면 대학병원이건 뭐 이런 루트들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어 지금 그 결정을 하는 게 너무 일러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 평생 할 일을 결정해 버리는 것은 너무 이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다 그렇게 치과의사가 돼요 저희 의대 쪽은 다 의사가 되고 근데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들어왔을 때 문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마 더 답답함을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문화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여기 다른 거를 못할 상황이었던 게 아니고 아마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본과 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 위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의 길을 치과의사가 되는 거 말고를 상상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어버리게 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여기 부산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과 일환경을 맞이했을 때 제가 뭐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들어와서 어? 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지금 철학자는 안 돼 있지만 다양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구도 내가 뭘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왜 그걸 지금 20살 정도 되는 시기에 지금 결정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달 전에 하고 싶었던 거랑 지금 하고 싶었던 거랑 한 달 뒤에 하고 싶었던 게 계속 달라지는 시기였는데 왜 내가 스스로 족쇄 채운 것도 아니고 내 미래는 왜 이거 하나여만 돼? 하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일을 다양하게 하고 공부도 다양하게 했어요 공부를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의사로 일하고 국경험사회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이 궁금했었잖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북자의 건강 문제 왜 아픈지 궁금해서 그럼 이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먼저 이런 일들을 공부해 본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서칭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보니까 난민학 과정이 있어요 난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재밌겠네 싶어 가지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석사를 난민학으로 공부를 했죠 영국에서 그리고 난민학이란 게 인류학이랑 국제인권법이랑 개발학이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학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난민학 공부하고 그 뒤에는 인류학을 공부했어요 난민학 공부하고 조금 더 사람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문화권을 넘어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구조적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지 왜 하필이면 북에 태어난 사람과 남한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혹은 문화적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정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결정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난민학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엔 또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 이거를 개인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다 나는 인구 단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 아픈 게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은 다 개인의 건강 문제 개인의 아픈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인구 단위가 됐을 때 집단 단위가 됐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치료가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또 열심히 찾아봤겠죠 찾아봐서 퍼블릭 헬스 글로벌 퍼블릭 헬스라는 걸 공부했어요 퍼블릭 헬스는 의대 쪽에는 예방의학과 이런 거랑 비슷한데 결국에 WHO라든지 질병관리법청 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퍼블릭 헬스 쪽이거든요 퍼플레이션 단위 헬스를 연구를 하는 데고 저는 이제 거기서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연구를 했어요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박사 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한 거는 그럼 이런 난민이나 아니면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국가들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내가 인류학 공부하고 난민학 공부하면서 이런 이런 정치적 실패들 아니면 사회적 실패들이 원인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이걸 다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그럼 뭘 공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의료 시스템을 다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복원하는 거를 공부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 얘기를 먼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유일하게 잘 물어볼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 구글 구글에서 찾으면 대충 다 나오니까 구글에서 찾아서 이렇게 움직였었죠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특히 부산에서 있을 때 제가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요 주위의 선배들, 후배들 이해를 못했고 학교 교수님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는 말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렇게 찾아서 내가 하는 분야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치과 의사면서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이런 환경 속에 높출되었던 사람들 아니면 시리아에서 온 의사들, 우크라이나에서 온 치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공부하는 데서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부산에 있었던 의대에서는 나는 외계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찐따처럼 아싸처럼 이렇게 그 그룹에서 다 벗어나서 내가 하는 말이 외국어처럼 사람들한테 이해도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또 국경의민사회 라든지 아니면 WHO라든지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또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근데 이게 과정들이 결국에는 한 4, 5년? 의대 치대에 졸업할 때쯤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5년, 6년 동안 이런 결정을 못하게 스스로를 막 세뇌를 시키거든요 나는 치과 의사 아니면 내가 치대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치과 의사를 해야지 다른 걸 하는 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이렇게 스스로한테 계속 하게 돼서 맡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제 소개를 길게 이렇게 드렸던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내 가족도 아니고 학교의 단단한 어떤 획일적인 문화도 아니고 내가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두지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찾게 자유롭게 두지가 않으면 주위 사람들 다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그나마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치대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보다가 사람들 친구들도 처음 보고 학교를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던 게 이게 좋은 게 누가 이 시기에 나한테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대로 해봐도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더 든든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마음면 모두가 전형적인 치과 의사가 삶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일부나 대부분은 치과 의사로서의 삶들이 나에게 큰 기쁨과 안정과 내 가족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전형적인 길을 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가진 자질들은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건강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치의학이나 의학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문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몸이란 대상 혹은 치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 문제나 헬스 문제에 대해서 6,7년 졸업하고 나면 다 그냥 과목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니까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 의료나 헬스, 다른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AI 헬스 쪽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배우게 되는 지식들 아니면 몸을 다루게 되겠다는 거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뭔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스스로가 적어도 여기 졸업할 때까지는 제안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재밌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